한족한 시골 마을에 사는 양춘석 여사. 이도 다 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린 이후부터 탁기가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궁시렁 궁시렁 하는 이런 모습이 며느리한테는 화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게 어디 있어. 기작질맛한 거.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굳이 안 돼. 왜 이렇게 굳이 안 돼. 며느리 주은 씨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사정이 이러니까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하고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요. 시영은이 왜 저거 다 밀까요? 저 안 얘기했었나? 네, 저기. 그치, 있었어. 시영은이의 돌발 행동도 푸지기수.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 화가 나더라고요. 이만큼 풍덩이 있는데 왜 없어져서요? 근데 혼자 얘기해서 혼자 화나요. 진짜 오늘 화나면 도망가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며느리. 고부의 간격 점점 멀어집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늘의 주인공이 계신 곳인데요. 시어머니 양춘석 여사는 집에서 키우는 염소한테도 매일 먹이를 주러 가시는데 이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한 시간이시래요. 자신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가족들이 아주 못마땅하세요. 사람의 정이 그리워 보이는 양춘석 여사입니다. 같은 시각에요. 며느리 김주은씨가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들른 곳은 비닐하우스. 아리엄금 콩들 따라왔어요. 여름에 콩이 엄청 많이 열어요. 날씨 때문에 콩이 별로 안 열어요. 시아버지의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작년부터 여러 종류의 베트남 채소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공장 일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기 학교 둘 가니까 불편해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농사해서 편하게 아기도 밥 챙겨주고 살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의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이런 며느리의 억척스러움이 시아버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난 뭐 심는다고 자꾸 뺏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심는다고 그러는 걸 심지 말릴 수도 없고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다. 자랑하고 다니신대요. 수확한 채소들을 바로 차에 싣는 준 씨하고 남편 양근 씨. 돌멩이 따님. 양이 꽤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거 다 베트남 야채예요. 이거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시장 가서 팔 거예요. 아버님 저 잘 샀다 올게요. 잘 샀다 올게요. 잘 샀다 올. 와 아내가 열심히니까 남편도 입이 귀에 걸려요. 너무 고맙죠. 너무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아주 그냥 사랑스럽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름에는 매일, 겨울인 요즘은 주말만 나와서 장사를 해요. 작년 여름부터 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무작정 장사를 시작했다는 주은 씨. 주은 씨 채소는요. 베트남 사람들을 비롯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채소 내려놓기 무섭게 손님들 몰려오네요. 장사가 잘 되네요. 원래 제가 여기 장사니까 원래 여기 자리예요. 손님이 한 군. 그 손님이 다 한 군.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어느새 단골도 생기고 그랬대요. 와 장사수완 보통 아니네. 아니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웠어요? 옛날에 엄마랑 같이 바나나 하고 베트남 레몬, 망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집에 엄마, 아빠 농사는 거 그래서 가져가서 시장에 얘기한 장사예요. 많이 같이 엄마랑 많이 같이 해봤어요. 장사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군함매 중에 여덟 번째로 태어난 주은 씨. 베트남에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사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8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은 없지만은요. 단 하나. 시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동두 터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 남편 양근 씨가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양근 씨는 25년째 면사무소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선을 봐도 청소부라는 이유로 퇴짜를 맡기 일수였는데요. 30대 중반에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마침 친척분의 소개로 주은 씨를 만났답니다. 생활력은 강하고 엄청 바지런하죠. 가끔 잠이 많아서 늦잠을 자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최고의 신분감이죠. 아침이 밝았는데 지금쯤에 일어났을까요? 양근 씨의 최고의 신분감 주은 씨 일어나셨네. 학교와 유치원 가는 아이들의 아침 준비를 아주 분주합니다. 신분감 주은 씨 일어나서 그전에 5시쯤 일어나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밥 잰건데 요즘 3시 신분감 주은 씨 일어나예요. 3시, 4시, 어떤 날 3시 반? 너무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잤어요. 밥 다 먹으면 어떡해? 그냥 가만 놔둬? 이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쏟은 거야, 밥. 아이들 생활 교육까지 철저하게 하는 주은 씨. 하지만 며느리 주은 씨의 최대 단점은 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텅다라 아이들도 매일 아침 늦을 수밖에 없죠. 다 됐다. 나만 늦었어. 나만 늦었어. 우리가. 이제 빨리 가. 늦었어. 잠깐만. 학교 버스, 유치원 버스 다 놓치고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견은 주은 씨 몹시예요. 은채는 그냥 버스 타도 되는데 근데 그냥 제가 테러 줬어요. 학교 차 탄 적도 있고 안 탄 적도 있어. 안 탄 적은 그냥 차로 타요. 저희 차로 타요. 엄마가요? 나 좀 들어가야 돼. 아이들도 엄마한테 그게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찬 며느리 주은 씨지만은 시어머니만 보면 작아지니까요. 안녕. 지금껏 한 번을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지를 않았답니다. 한편 시어머니 양춘석 여사 아침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한때는 며느리하고 오순도순 살아보려고도 했었는데 3개월 만에 포기하고 분가하셨대요. 이유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래요. 습관처럼 돼버린 혼자 말하기. 이게요. 다 들어주는 이유가 없어서 이런 것을 며느리는 이해하기보다는 도망을 친 거죠. 계속 붙어있는 담당 피디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심심한 게 덜하신 것 같습니다. 며느리 뒷담화도 살짝 해요. 우리 자비의 성과를 무서워요. 자비는 성과를 무서워. 정신이 훌락. 훌락까지 해서 안 왔으면 엄청 맛있는데 며느리 다 내리킨다기만 해요. 시어머니는 만약에 화내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깜짝이 어머니 화내서 확실히 다른 사람처럼이에요. 어머님처럼 아니에요. 서로 무섭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지켜봐야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댁에서 김장하는데 서둘러서 배추 다듬으러 가요. 바뀐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잘하니까요. 맞아요. 베트남 출신답게 오토바이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는요. 남편이 주은 씨 허리를 꽉 잡고 쇽 왔다고 보고하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그런데요.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김장 와서 여기 매주 김장 절어요. 너무 시원해. 사실 주은 씨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매번 김장할 때마다 조용히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어머니 가끔씩 화나서 좀 무서워요. 눈 화면 또 화나요. 아니면 미워서도 화나고. 이유도 없이 그냥 화를 내신 거지. 이유가 있으셨겠죠? 하여튼 살얼음을 걷는 것 마냥 오늘도 뭔가가 터지지 않을까? 온 가족이 초긴장합니다. 그래요. 시어머니도 한 자리에 앉으셔야죠. 모를랄이야. 소금 왜 나 그냥 잡수는 편은? 아니요. 천하소금. 소금. 이렇게 해서 소금만 더 해야지. 이따라. 끼워주지를 않으시네. 그래서요 배추 절이는 작업은 시아버지와 아들 며느리만 하신대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진짜 혼자 계시네. 그런데 어머니 김장하는 날만 되면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었어요? 우리는 무시하나 같아서 요만한 김치 동룩 박스에 한 박스, 두 박스, 십 박스, 닉 박스는 들어겠지 아주 호의장당을 하는데 그릴리라도 안되쳐요. 저것도 찌거래요.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 열이 나더라고. 오늘 포정이 계속 무섭고 계속 잔소리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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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만 해요. 혼자 얘기해서 혼자 화나요. 그런데 진짜 오늘 화나면 도망가요. 다음날 본격적으로 김장하는 날입니다. 여기 이거 이게 나 아니고 이것도 몰라야지. 뚜껑도 열어줘요. 저기야. 인근에 사는 시누이네부터 형님네까지 다 오셨습니다. 와 하루 온종일 왁자지껄 하겠네요. 근데요. 그때에 어슬렁 어슬렁. 시어머니 나오셨네. 한자리 끼고 싶으신가 봐요. 이건 누구네라 할까요? 자신껏 빼놨을까봐 불안하신가 봐요. 이거는. 이건 돈이 없어. 아니 근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하시네. 다섯집에 김치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 말을 못 들으셨는지. 아이고 시어머니가 있을 자리는 또 집안밖에 없는지 그냥 집안으로 들어가시네. 어머니 나오셨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거 같이 바라는 거 벗겄어요. 며느리의 동문서답. 온가족이 화기애에 모여있는 마당에 시어머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김장이 끝나고 난 뒤. 이거 어머님 김장 거예요. 오늘 김장 어머님이 더 맞추는 거.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김장 김치 잘 챙겼는데요. 어머니 이거는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김치통을 세워보시네. 이게 다 먹지. 네. 이거 뒤다 먹지. 아니 그건 소요. 이거 다 먹게. 며느리 거는 많고 자신 거는 생각보다 적어서 그러신가 봐요. 결국에는 한 통 더 놓으시고 쌩하니 들어가십니다. 이럴 때마다요 주은 씨는 어쩔 줄 모르겠대요. 저도 잘 몰라요. 뭐 때문에 왜 그렇게 저도 몰라요. 가족 다 몰라요. 저 신랑도 다 몰라요. 그래서 나는 곰곰해서 알고 싶고 어머님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뭐 때문에 한번 부르고 싶어요.